연예 대상을 추리하고 오신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어요. 전 황추현입니다.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. 지금 벌써 수상 얘기하셨는데 깜짝 놀랐었는데 심장이 걸어버렸었어요. 진짜 너무 감사드려야 될 것 같고 올해는 대상 후보의 오늘의 대단한 제 스스로 많이 받아둔서 우리 전 황추현과 민경 씨와 전 황추현을 얘기했는데 조금 제 스스로 조금 더 후퇴게터를 반대로 열심히 했지만 많은 시점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기 부족하진 않나 생각이 들고요. 계속 매년 후퇴게터를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해주십시오. 이렇게 언니들과 함께 언니들이 안쓰고 오늘 오랜만에 만찬이시라 아는 걸 참기네들 오늘 너무너무 참지하시고 정말 감사라고 양하여 참여하니까 여러분들도 해보고자 하는 편입니다. 아, 아직은 그런 부분은 사랑해주고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안을 안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네. 아,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저희 보고 오신 걸 오랜만에 어, 이렇게 한다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서 네. 네.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동의하기와 함께 해서 너무 기대되고 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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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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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시골집에서 관련된 대회가 왔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